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오늘은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만나보겠습니다 당한 정치 현안들 품격있게 토론하는 품격포론 김영우, 신경민, 두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고요 스포츠 먼데이에서 화제의 스포츠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외신 속보부터 좀 전해주시죠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워싱턴포스트 보도인데요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러시아에 7만 4천 톤 이상의 폭발물을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거가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러시아 내부 교역자료 또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북한이 보급한 폭발물이 러시아 서부 국경 인근의 16곳에 보급이 됐다는 겁니다 주로 탄약으로 보이고 약 160만 발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결과가 지금 또 나왔는데요 영국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역시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보스토니치항 또 두나이항 사이에 내용물이 알려지지 않은 27골의 수송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남서부의 한 군사기지에는 한 달 사이에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으로도 찍히기도 했는데 이걸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북한이 제공한 폭발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로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서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크라인에 대한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호진 실장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건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살상이든 비살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한테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 다시 한 번 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한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강한 메시지인데 동시에 상황관리성 발언도 나왔습니까? 네 동시에 좀 나왔습니다 다만 장호진 실장은 상황관리 차원에서 이런 말을 좀 전하긴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앞서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정부의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었죠 장 실장은 이런 발언이 있었지만 러시아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의 유화적인 메시지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좀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장 실장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도 또 한 번 맞대학을 하면서 동시에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안 가기 위한 상황관리 차원의 바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한동훈, 나경훈, 원희룡 세 후보가 나란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나경훈, 한동훈, 원희룡 후보 순서로 한 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캠프 이름을 재집권 캠프로 정한 나경훈 의원은 앞으로 재집권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면서 통합 또 균형의 적임자라고 자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국정 경력을 부각하면서 원활한 당정소통을 위해서 당 안팎의 여론을 취합하는 레드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패배 후에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을 인정을 좀 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지금 국민의힘이 못 맞추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선언에서 특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특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조건부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밝힌 겁니다 공정성을 담부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은 정부와 그동안 정부 여당과는 다른 입장이죠 중도층을 좀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이 발언이 또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용산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또 앞서서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윤상현 의원까지 이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을 모두 반대하면서 너무 좀 순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견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실 한동훈 대세론이 계속 나왔었죠 다른 후보들은 한 전 위원장과 특히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좀 계속 짚고 넘어가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레이스가 남았는데 조직력 싸움이라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좀 특히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막판 우원구생 협상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네 협상이 20분 만에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까지 최종 협상 시한을 못 박았었는데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아니면 운영위원장 이거 하나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왔는데 빈손 협상이었다 어제도 빈손이었다면서 이런 식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야당이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독식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좀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수적인 열쇠 속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이 이번 원구성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남은 7개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좀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민의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더 이상의 파행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좀 선출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오늘 국민의힘 결과가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정하 기자 전해드린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그리고 원구성 협상 관련된 것은 잠시 후 정격 인터뷰 그리고 품격 토론 시간에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더운데요 지하철을 타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원하게 타는 방법 공개했습니까 네 이른바 좀 꿀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장 시원한 곳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죠 객실에 보면 객실 하나를 보면 양쪽 끝에 고통약자 배려석이 있죠 이 배려석 주변이 가장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안에 이 가운데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더운 분들은 객실 끝 쪽으로 이 교통약자석 쪽으로 좀 가까이 가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냉방을 가동한 자동차 전동차 내부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좌석 위치에 따라서 적게는 2도에서 많게는 4도까지도 지금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객실 내에 승객이 좀 많다라고 하면 최대 6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상황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꿀팁이 추위를 좀 많이 탄다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일반 칸보다 1도 정도 높게 운영이 되는 약 냉방 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선마다 이 약 냉방 칸의 위치가 다른데요 1, 3, 4호선은 4번째와 7번째가 약 냉방 칸이고요 5, 6, 7호선은 4번째와 5번째 마지막으로 8호선은 3번째와 4번째 칸이 약 냉방 칸입니다 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서 약 냉방 칸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공사의 또 타 지하철을 보면 이 열차 내 혼잡도를 좀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올해 지하철을 타고 가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거를 참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냉방병이 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당장 다음 달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지 이 문제를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은 도시가스가 아직 원가 아래에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올릴 게 올리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좀 올리면 파급 효과가 크다 당연히 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상을 검토하는 핵심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한국 가스공사 적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가의 한 80%, 90%까지 그 정도 수준에서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원가 이하로 공급하니까 당연히 손해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스공사가 미수금, 영업 손실로 잡고 있는데 이 금액이 무려 13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연애 가스공사 사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미수금 규모가 전 직원들이 3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도 다 못 메우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벼랑 끝에 선심정이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좀 당연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만약에 인상을 결정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최소한 단 10% 정도는 올려야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단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냐 재정 안정이냐 정부가 당장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일부 강원 내륙과 경기 동부에만 비가 살짝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남에는 5호까지 경북에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비의 양은 전북과 경북에 5에서 30 전남과 경남, 충청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후부터 저녁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생해서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덜 덥겠지만 경상도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서울 28도, 청주 29도, 전주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서울은 강변문호 일산 쪽의 정체가 유난합니다 성수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3개 차로가 차단됐다가 지금은 1차로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리 시계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1시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의 이동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장안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도봉 지하차도 중간 지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인데요 팔곡 분개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17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 분개점 판교 분개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캠프의 공보단장으로 합류한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장님 그래야 되겠습니다 대변인이라는 호칭도 아직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익숙합니다 대변인 겸 공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에 함께 하셨는데 분위기 좀 전해 주실래요? 뭐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좀 국회 소통관을 찾아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는 예상 못했고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 오기 전에 제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이제 같은 캠프에 활약한다는 걸 아시고 저를 향해서도 환호해 주시는데 굉장히 좀 송구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아닌데도 하여튼 굉장히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는 그런 출마 선언식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 대변인으로 현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당 대변인은 사퇴를 했고요 여기 캠프 내에서 대변인 겸 공무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쯤에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전화를 하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주로 던진 메시지가 이번 출마 선언에도 많이 포함됐지만 보수 재건과 이를 통한 정권 재창출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제가 평소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철학이나 소신 이런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을 더 성공시키기 위한 행보고 그것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는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해서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해부터 좀 인연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당 대변인을 맡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미대위원장 모시고 여러 유세현장도 좀 다니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무엇보다 좀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73년생이고 75년생인데 저는 우리 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세대교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은 그런 세대교체가 조금은 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좀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세대들이 역할을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데 헌신의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미대위원장이 정치권 입문할 때부터 2년이 시작됐고 그렇게 된 셈이죠 아주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진짜 측근이다 이렇게 도움받는 분이 여러 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출마 선언 자리에서 정치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꿨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출마 선언에서 오로지 총선 패배는 저의 책임입니다라는 책임론을 저는 진솔하게 인정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최근에 우리 당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특히 총선 패배 이후에 민심이 우리 당을 보는 민심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마 선언은 제일 첫 단에 나오는 게 당정관계에 대한 수평적 재정립이잖아요 당정관계가 지금처럼 국민들이 보기에 수직적으로 해서는 이게 남은 3년 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가하신 분들 가운데는 반윤의 기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권 재창출 그게 큰 뜻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참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한 그러면 수평적 당정관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받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안에는 특검을 민주당 진영에서 선정하고요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양식으로 되는 그런 특검이 아니라 남아있는 의구심을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윤의 기치를 들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민심이니까 이 민심을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수평적 당정관계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많은 언론이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에서 핵심 주장 핵심 메시지로 특검법 추진 그거를 다들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 조금 더 짚어볼게요 두 가지 주장으로 저는 봤는데요 하나는 지금 장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이 강행하려고 하는 특검과는 달리 객관적인 제3자 국민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 이거죠 그 관련해서는요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기존에는 우리 당에서도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법안이라면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협의해 볼 여지가 있었다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최근에 발의된 법사위 통과한 최상정 특검법안을 보면요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도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야권에서 뽑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변협에서 추천한다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우리가 이거에 수세적으로 나서니까 민주당이 더 오히려 강세를 걸어서 일종의 우리 당과 정부를 조금 옥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번 써보자 이런 의지로 읽혔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야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권은 지금 대법원장 대법원장 야권에서 신임해서 대법원장 임명된 거잖아요 그분이 임명하는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 협상 카드를 가지고 야권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야권이 우리 당과 정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도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건 달지 말고 지금의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렇게 바로 대응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특검법 좋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독수조항만 빼자라고 한다면 독수조항은 당연히 사과도 독이 있는 부분은 베어내고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보자마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자신을 갖고 있었던 정략적인 목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 보이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권위를 흔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정국까지 이끌어가겠다는 아주 정략적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캠프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정광재 대변인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계속 수세적으로만 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제안하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문제의식이 어제 특검법 역제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좋은 해석이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우리 보수정당과 보수정권이 진보정당에 비해서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안보와 관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젊은 병사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징집제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희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우리 안보를 자처하는 정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 건 이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된 당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론은 일단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도 미흡하면 특검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게 나왔어요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나머지 후보들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 이런 단서가 붙었는데 사실 출마 선언문과 최정병 특검에 관련한 거는 제가 참여한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복귀와 함께 국민께 좀 설득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다른 주장을 한 거는 사실입니까? 네, 조금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당과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3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왕의 특검 얘기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특검 주장도 계속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그것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도 지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법리적인 해석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명품백과 관련한 것도 사안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그 이후의 결과를 다시 볼 일이지 지금 당장 특검할 일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고요 아까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런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명분적으로 이것은 당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 논리는 맞다 본인도 이제 법률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최종적으로 언제쯤 한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받은 거는 지난 6월 19일인데 그 전에도 일부의 움직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아마 뭐 자꾸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이 부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처음에 이렇게 복귀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당의 상황이 자신의 복귀 결정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뭐 아주 옛날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의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지금 바로 복귀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 상황 때문에 좀 복귀가 앞당겨졌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셨으니까 당의 지금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전히 좀 지리멸렬하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변화가 없다 당이 만약에 패배를 했으면 이번에 총선에서 크게 패배했잖아요 어떤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보수 정치를 재건하겠다는 뚜렷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움직임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한 반성 아니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마 결심이 선 다음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출마 결심이 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언론에 알렸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과의 통화를 이렇게 언론에 알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상당히 당황했고 당혹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후속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 보도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마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께 출마를 하겠다라는 뜻을 알리는 절차는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하지 못했다라는 외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마련됐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를 드리는 건 저는 과거의 인연과 앞으로의 당대표가 당선되더라도 관계 설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보도가 이뤄진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반응은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전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그냥 격려를 해 주셨다는 정도의 문구로만 언론을 공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된 이후에 바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통화 시간이 10초밖에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뭘 언론에 알리면서 마치 대통령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식의 비판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 보도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중심으로 보도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말씀하신 중에 그래도 서로 덕담하는데 10초밖에 안 했겠느냐라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그것보다는 더 통화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잘 이끌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니까 결국에는 저는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진 대변인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윤이 아니다 또 뭐 그러면 비윤입니까 아니면 친윤입니까 보통 언론이 그렇게 지금 범주화시켜서 지금 보도를 하니까 저도 그래서 반윤과 친윤과 비윤 이런 카테고리가 생겨버리게 되는데 그거는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를 보는 분들의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윤의 기치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 그게 건전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각을 계속해서 세우겠다 이건 아니고요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창구가 되겠다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 관련해서는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장관이 레드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레드팀을 운영하겠다 공식적으로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큰 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서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민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대다수 언론이 어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을 보도를 해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강재 대변인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거 결과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가 가장 우리 선거에 앞서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지표를 통해서 보면 우리 캠프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어떤 식의 여론 변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들의 합종연행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선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당심과 민심 모두 잡을 수 있는 당대표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도 어대한이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어대명이 있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데 저는 사실 이 어차는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말하자면 어차피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어차피가 어디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선거에서 해보나 마나 이런 선거는 사실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지 아니면 나름 각 캠프에서 일종의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대세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어대 뭐라고 하는 이 용어나 이 분위기가 그렇게 본인들에게나 당을 위해서나 이게 좋은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다른 분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에 개념치 않고 저희 나름의 플레이를 통해서 국민들과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30초 남았어요 마무리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요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 정치의 재건을 통해서 지금 어쩌면 우리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다가 혹시 보수 정권 재창출을 못하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정권 재창출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같이 잡는 캠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 합류해서 한동훈 캠프의 공보단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광재 전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아워플라이닛을 운영하고 있는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게 먹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절에 나는 것들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절에 나는 거를 거스를 수 있는 더 맛있는 맛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 계절이 담긴 것들을 먹자 그리고 로컬의 것들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과 동시에 또 지역의 생산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죽순김치, 칡닉김치 이런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생태계의 종다양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 열심히 차다 먹느냐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의 종다양성 같은 것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서 여기에 왔는지 그 방식을 알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또 제로 푸드 웨이스트 이야기도 맞닿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얼마나 다 먹을 수 있느냐 좀 있으면 이제 막 태양의 맛이 가득한 그런 열매 재료들이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계절 달력이라고 하죠 제철 달력이 하나만 있어도 어? 이 시기엔 뭘 먹어야지? 뭘 먹어야지?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큰 재미잖아요 근데 그 큰 재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자진 요즘입니다 어제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치고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제주도는 아침까지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남에는 오후까지 경북에는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비의 양은 전북과 경북에 5에서 30 그 밖의 남부와 충청,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후부터 저녁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했습니다 오늘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대구 31도, 경주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서울은 28도, 춘천 29도, 전주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실제 기운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 제주도와 남해안은 다시 정체전선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cervix 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품격 있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품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세 명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한 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김영우 전 의원님.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 다른 세 후보의 대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출마 선언문만 보더라도 역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민주당의 특검 말고 오히려 제3자,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인 형태의 그런 특검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발휘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특별 감찰 관제도 추천하겠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도 안 할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세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게임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격론이 벌어질 예정인데 결국 누가 민심에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신경윤 의원님.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인가 며칠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과 방송을 통해서 한 두어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건 당과 국가적 현안, 그중에서도 특검, 두 개의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워딩을 어떻게 하고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거 아니겠느냐라는데 저도 얘기를 했고 그분도 주목을 했고 그건 본인이, 한 후보 본인이 결정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한 후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했구나. 세 분이 조르륵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마지막 등록 전날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일요일 날 정치 행사가 많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 후보의 메시지는 정말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해서 나온 것이고 특히 그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이죠. 있었던 최상병 특검 청문회. 물론 민주당 혼자서 한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관계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진행된 그 청문회를 한 후보 본인이 상당히 열심히 모니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마 앞으로 한 달 동안 있을 전당대회를 가르게 될, 특히 표도 가르게 될, 그럴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 중에서는 조건 없이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바로 반응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검토는 할까요? 검토는 할 수밖에 없죠. 유력 주자고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수정, 말하자면 수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이고요. 국민의 민심으로 봤을 때 특히 4.10 총선을 몇 달 동안 치러본 민주당, 특히 아마 국민의당 후보들도 절감을 했을 겁니다. 이건 재상병 특검은요.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병, 젊은 해병이 죽었는데 이것을 군의 수뇌부들이 앞장서서 덮고 다니는 이것은 보수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죠. 등록을 하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분명했다고 봅니다. 무조건 특검을 하자가 아니라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분명했어요. 진실 규명, 실체적인 사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특검, 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발의된 법안은.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정쟁의 휘말일 수밖에 없다.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대법원장 같은 제3의 인물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였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마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특검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당내에 아마 분명히 경로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게 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전당대회까지. 이걸 가지고 결국은 한동훈이냐 아니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또는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거를 아마 분명하게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요? 민주당이 받아야만이 현실화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청문회 했고 민주당은 이미 최상병 특검의 진실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저는 지난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걸 좀 느꼈어요. 굉장히 억박지르고 조롱하고 진실보다는 어떤 정쟁을 정쟁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제대로 된 오히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오히려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청문회나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를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주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들만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런데 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 정치인 여의도연구원 개편 문제, 정치 개혁 문제, 우리 또 미래 에너지 문제 등등등등 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한여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살벌한 남량 특진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의도의 블록버스터 되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또 원회당 대표가 갖는 한계도 지적했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권과 치열하게 일태면 이른바 투쟁을 하는 공간은 국회일 수밖에 없는데 원회당 대표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적했는데 나경원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 의원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원회에 있을 때 계속 출마를 하고 연판장 사건으로 결국은 출마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겪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내다 원외를 가지고 나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좀 맞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최상병권에 대해서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총선을 뛰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수를 대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상병권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좀 전향적이고 수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용산과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 용산이 아마 어저께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어떤 평가를 했을까 하는 것은 유추는 가능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아까 김 의원이 한여름의 남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남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 나와서 싸우는 후보들의 싸움도 있지만 그 뒤에는 지금 용산이 있는 거군요. 용산은 지금 마음의 연판장을 사실 쓰고 싶을 거예요. 이제는 연판장을 쓸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나 연판장 돌리고 그런 것이 통하지 이제는 연판장 못 돌리니까요. 마음의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말로야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나 의원의 어제 반응이나 원내 원회를 갈라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친륜하고 싶다는 그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은 없을 겁니다. 사실 당대표라고 하면 원내대표하고는 분명히 다른 역할과 기능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제 원내 교섭단체 연설 그 얘기가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당장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당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또 당정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결국 저는 당심 80% 민심 20%인데요. 한 달이면은 여론과 그 다음에 당심이 상당히 출렁거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후보들이 어제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이제부터는 후속 메시지와 이제 일정 누구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모임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경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정말 멋있게 잘 한번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정말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정책 싸움 이슈 싸움 메시지 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정도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산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역풍이 불겠죠. 그래서 그건 쉽지 않으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그리고 그러나 또 쓴소리할 수 있는 레드팀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원팀을 강조해서요.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과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 뿐만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거의 당정일체 그다음에 건강한 당정관계, 협력관계를 거의 차별점 없이 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인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민심을 당대표가 꼭 전달해야 민심을 알까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침에 눈 떠서 신문 제목만 봐도 저는 민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관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민심을 전달하고 아니고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어떤 식의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자격과 위치에서 말이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다른 세 후보가 어떤 뚜렷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없지 않나, 약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1대3 한동훈 대 다른 세 후보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마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는 당과 정이 불안하면 되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도 던질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 당원들과 또 민심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상병 건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다 보면 당정관계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당정관계에 대해서 후보들이 특히 세 후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은 세력을 좀 등에 업어야 되겠다. 빨리 세력을 내 걸로 만들어서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해서 대표가 되는데 길을 닦아야 되겠다. 이런 데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1대3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이 1대3 구도를 깨려고 하는 기도는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용산의 진짜 태도 말로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용산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실행에 어떻게 옮길 것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가 누가 결정이 되든지 간에 7월 말이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당정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당선되는 대표나 용산이나가 매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한 후보를 제외하고는 없어 보여서 그 점은 좀 약간 실망스럽다고 그럴까요. 논란은 매우 심하게 전개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고민인 고민의 지점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막이 올랐는데요. 국민의힘 전대에 출마하는 내 후보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죠.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견이 됐던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도 작은 목소리 개미나 모기 목소리 같은 얘기들은 물론 있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어대명 끝대명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라고 그러는데. 끝대명은 뭡니까? 끝까지 대표는. 그렇습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말만 조금 다른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결심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어쩌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결정된 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절차적, 방법론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이 어대명 분위기라는 것은 이미 4월 10일도 전부터 결정이 돼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는데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출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것은 언론에서 가서 기자회견은 가느냐 안 가느냐에 관심 정도지 사실은 일반인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전당대회냐 그냥 통과 절차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모습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죠. 제가 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블록버스터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그 블록버스터 뒤에 잠깐 나오는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뻔한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며칠 지난 신문을 읽는 것처럼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가 기대되는 바가 없는. 왜냐하면 민주당 스스로 당원당규까지 고쳐가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길을 터놨고 더더군다나 대선에 직진하는 장애물을 전부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일극체제 유일 당대표 체제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도 다른 후보도 뚜렷하게 아직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인영 의원 출마설이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이재명 당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하는 그런 전당대회다. 형식은 경쟁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추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여당과 또 야권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조금 균형 있게 보도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두 번부터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니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되었죠. 그럼 다음 주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국회 아까 입법청문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입법청문회가 이제 반쪽. 결국 원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만 참여를 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하루 종일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서 가지고 오전부터 마침 시작부터 개벽박두부터 있었는데요. 저는 청문회는요.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뭐 시간 낭비고 뭐 하나만 하고 맹탕이고 뭐 이렇게 늘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는 하면은요. 나와서 입을 열고 얘기를 아어라도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다. 그날 또 하루 종일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를 켜놓고 계속 봤는데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물론 슬립통으로 말실수라고는 합니다마는 아무리 팩트를 꼭꼭 감추고 입을 맞추고 뭐 보따리에 싸매고 다시 또 포장을 하고 그래도 선거처럼 뾰족뾰족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 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고 대표적인 게 신범철 차관의 그 얘기 같은 거 그리고 국방부 법무 담당관의 얘기 같은 게 이제 있거든요. 뭐 경북청 연락이 곧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거 보면은 전후 좌우 맥락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결국은 이 팩트는 이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짐작이 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걸 공수처에다 맡기거나 경북도 경찰청에다 맡기거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결국은 그게 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검을 통해서 일단은 한 번은 팩트를 한 번 쭉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이 일단 크고요. 또 하나는 그걸 감추려고 그러는 국방장관, 사령관, 사단장 이런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응수를 하는지를 보고요. 이 계급이 높은 군대에서 군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리고 현재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굴한 군인들이구나라는 것을 눈앞에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청문회는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청문회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관계고 여야 관계고 여야 의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정말 실체적인 사실을 따지는 건데 저는 이번에 했던 청문회는 굉장히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벌을 세우고 퇴장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정쟁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과장된 역할극이고 블랙 코미디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경북경찰청,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인들로서는 자기 발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선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이런 참고인들, 증인들에 대해서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특검이 훨씬 낫겠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역시 국회는 지금 여야 관계라고 하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이런 청문회를 이렇게 장시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청문이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영우 전 의원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퇴장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얘기하려면 손 들고 발언 신청해라. 막상 손 드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이게 어제 그제 입법 청문회에서만 나왔던 모습이 아니고 두 의원께서야 현역 때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청문이나 국정조사 이런 데서 보면 호통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국 국회는요. 모든 위원회가 청문입니다. 무조건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해야 증인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안 나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자료 제공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런데 이번에는 반쪽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문을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데 보면 한쪽이 편드는 쪽이 있잖아요. 편드는 쪽은요. 쉬어가는 시간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두둔하는 시간 내지는 이거 완전히 그냥 공백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여당이 변될 때도 있고 야당이 변될 때도 있고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청문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경우를 국회에서 보는 것이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의 취지는 그것이 아닌 것은 금방 앵커가 지적한 건 맞죠. 그런데 청문회가 청문회답지 못해서 국민들이 이럴 청문회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진영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가 제가 잘 됐다 바람직하다 이러는 건 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관련자들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기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죠. 청문회는 그야말로 히어링이에요. 영어로도 히어링인데 오히려 의원들이 어떤 자기 과시나 아니면 이제 또 생방이 되니까 국민들 보라고 호통을 치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는 의정활동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걸로 이렇게 비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언론에서는 정상적이지가 않죠. 의원들이 유튜브에 쇼츠 59초 영상 짧은 영상 쇼츠 제작용으로 청문회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이런 식의 비판적인 또는 아주 시니컬한 표현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비판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청문회는 지금 개선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일단 효용은 있어요. 물론 너무나 긴 시간을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도 필요하고 의원들의 조사도 필요하고 이런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시간이 1분 조금 더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 짧게 두 번 말씀 듣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어제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독자적으로 7개 상임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명분과 실속 모두를 잃게 됐는데 아마 잃게 되면 그래도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좀 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이 좀 되는데. 현실론이 조금 우수해질 거다. 그럼 균형 의원도 그렇게 조언하시는 건가요? 조언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1대 때처럼 다 포기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신경민 의원님?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국회를 정상화 일단 시켜놓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품격토론 김영희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피션은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재범이 어느 정도 상당히 빈돌 수가 많은 것처럼 실태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화지 교통안전문화연구소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음주재범률 43.6%로 집계가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8년의 수치가 44.7%거든요. 거의 대동소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다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적발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그럼 더 많다는 거죠. 이제 운전 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7,747건에서 지난해 1만 342건으로 이거는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발 건수인데요. 이게 별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3만 772건에서 지난해 13만 150건. 한 600건 정도밖에 줄지 않은 거예요. 한 해 평균으로.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약 4%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을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최 기자 말씀하신 윤창호법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대책과 관련된 형량 강화 대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창호법 먼저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자면 음주운전이나 또 측정 거부를 이외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숨진 다음에 시행된 그렇게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을 0.05%에서 0.03%까지 낮췄어요. 높였죠. 높인 거죠. 이거는. 또 재범 면허 취소 기준을 3회 이상이었던 거를 2회 이상으로 줄였고요. 재범 가중 처벌을 1년에서 3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이었는데 이거를 2년에서 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높였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적발했을 때 일률적으로 2년 이상 징역형으로 한 것을 그리고 그거에다가 또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명시한 일부 규정이 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너무 좀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내용이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윤창호법은 용준 전 재범자에 대한 형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법안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법이 실제로 재범률을 줄이는 데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게 지난 몇 년간의 통계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형량 강화도 강하고 또 다른 대안들이 그동안 좀 나왔습니까? 네. 지금 이번 보고서에서도 같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방조한 주변인에게 좀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와 동승자 그리고 주류 제공자 등 이런 주변인까지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이 500만 엔, 우리 돈으로는 한 4,3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2001년부터 이 같은 제재를 강화해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됐다는 게 이번 연구소 측 의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도 지금 이제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긴 합니다. 시동 걸기 전에 호흡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을 걸리지 않게 하는 이런 차단 장치인 건데요. 다만 이게 이제 음주운전 단속 이후 최대 2년의 결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설치는 2026년 10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조금 전에 일본 사례 전해주셨잖아요. 이게 방조한 제공자, 동승자, 주류 제공자들도 직접 이게 징역형이나 이렇게 되면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거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소 측은 좀 강하게. 안 그러면 재범이 줄지 않는다. 실제로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면 끊어내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굉장히 강력한 법안. 일본에서는 실시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거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요. 음주운전 피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은데. 지금 굉장히 온라인에서 이게 이슈로 뜨거운데요. 안 그래도 지금 음주운전 재범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고 직후 또다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음주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 0.031%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이제 검찰에서는 이런 역추산 결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 씨가 사고가 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그것도 그 사이에 사고 이후에 또 술을 마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음주축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를 검찰에서 볼 때는 사고 당시의 수치를 믿기는 어렵다.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사고 당시의 음주축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전에 마셨는지 후에 마셨는지까지를 가려내는 정도의 기술은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냐. 아니면 또 사고 낸 다음에 또 한 잔 더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뭔가 대책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 두 건이 지금 이번 국회 개원한 다음에 발의가 됐는데요. 민주당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처벌 규정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민주당 신영배 의원도 지금 같은 걸로 어쨌든 음주운전 한 다음에 축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한 행위. 이걸 금지하는 식으로 이걸 위반하면 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명시했는데요. 2년 이상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이런 걸 건의한 게 있는데요. 음주교통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2천만 원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 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이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의대 교수라고 하면 대학의 교원이기도 하지만 대학 병원에 소속돼 있는 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면 노조 설립과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의과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이런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 더불어서 이런 방안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전의기업 측에서 밝혔습니다. 최근에 2022년이죠. 아주대병원 사태라는 게 있어요.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이다. 이 병원 근로자로서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수당을 지급할 의미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지금 하겠다고 예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별개로 국회에서도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의사 쪽이든 정부든 야당이든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가 나섰습니다. 26일 의대 정원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그리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강의경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준화한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배경 그리고 의정 갈등 해결책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계기로 뭔가 좀 의정 대화의 물고가 터진다거나 뭐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있을까요? 좀 그런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요. 정부가 향후 이런 의사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복지부가 지난 20일이죠. 의료기업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나와서 함께 논의해서 의료기업 안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어요. 또 의협 산하의 이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올특위라고 하는데요. 이걸 구성해서 지난 22일에 회의를 열었는데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휴진을 철회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가 21일 휴진을 철회했는데요. 서울대병원이 투쟁 방식을 바꾸고 또 각각 27일과 다음 달 4일 휴진을 시작한다고 얘기했던 연대의대, 연세대의대 비대위나 또 일산의대 교수협의의 비대위도 어쩌면 서울대병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 재논의는 이런 의정 대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특위는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정부는 내년도는 이미 정원 조정할 수가 없다. 대신에 2026학년도 내후년이죠. 그 이후 의대 정원 조정 여지는 좀 열어두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번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 막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흐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정체고요.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매성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목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을 보니까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아직 답답한 흐름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문으로 정체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구리방향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양화대교,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구간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희입니다. 스포츠 먼데이 시간입니다. 피파랭킹이 발표됐는데 이게 북중리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추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3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파리올림픽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태권도가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스포츠 먼데이 스포츠 취재부의 김완수 기자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파랭킹이요. 우선 피파랭킹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보통은 나라가 A매치를 하게 되면 경기 성적을 따라서 계속 수년간 누적되어 온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A매치는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 그런데 이번에 지난 20일에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17위, 이란이 20위, 그리고 우리가 22위를 기록했어요. 아시아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의 월드컵 예선이 진행 중인데 3차 예선에는 모두 18개 나라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8개 나라를 피파랭킹 순으로 쭉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누게 되면 6개 그룹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A, B, C 세 개조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포트에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룹에는 호주, 카타르, 그다음에 이라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개를 세우게 되면 각 그룹마다 한 조에 한 개씩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일본, 이라는 피했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호주를 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6개 팀이 한 개조를 이루게 돼서 홈과 어웨이 경기를 하면서 모두 10경기를 치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의 조에 속할 거냐 아니면 최상의 조에 갈 거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감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는 팀을 보게 되면 보고 어떤 신인 감독이 더 적합할 것이냐. 또 그 사람이 그동안 써왔던 전략이 우리 대표팀에 맞을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보게 되면 과연 뭐가 죽음의 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최상의 조가 될까? 이렇게 해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2그룹에서 호주, 3그룹에서 사우디아라비아, 4그룹에서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5그룹은 깔거롭다기보다는 저희한테 하도 많이 져서 한이 맺힌 중국. 그다음에 6그룹에는 북한과 인도네시아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걸리게 되면 홈앤어웨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죽음의 조가 될 것 같고 최상의 조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편하게 대했던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키르기지스탄, 쿠웨이트 정도 만나면 저희가 무난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왜 저희가 아시아에 배정된 올림픽 출전권이 4.5장인데 중국 때문에 8.5장으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6개 조이기 때문에 각조 1, 2위, 6개 팀은 바로 본선에 직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3차 예선이 최종 예선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3위를 기록하게 되면 3, 4위 간 또 모여서 두 개조로 나눠서 또 1, 2위가 가게 되고 또 거기서 계속 복잡해져서 그럴 바에는 그냥 3차 예선에서 가볍게 2위 이 안에 들어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 경기는 9월 5일 날 있게 되고요. 마지막 경기는 내년 6월 10일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6개월간의 대장정이에요. 또 올림픽, 올해 축구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축구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축구공원 둥글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 예측이 쉽지 않고 또 특히 상대성이 있는 게임이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절대적으로 못한다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전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비교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건데 호주가 우리가 좀 버겁습니까? 호주가 저희 아시아연맹에 있을 때 7번을 싸웠는데 3호 3패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랭킹은 우리보다 아래죠. 네. 한 단계 아래인데.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일 때는 또 저희가 가장 결정적인 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놓고 연장단에서 골을 내줘서 준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결정적인 시기마다 사카로 군단이라고 하는 호주가 우리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어서 우리가 일본이나 이란 피해서 편하게 간 것처럼 호주 피해서 편하게 갈 수 있으면 더욱더 축구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축구 국가대표팀, 진짜 명실상관 국가대표팀인데 감독 언제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네. 지금 사실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외국인 감독들을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지난 임시감독을 맡았던 김도훈 감독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국내 감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름이 떠오르는 감독이 있을 겁니다. 홍명보. 홍명보. 아직도 선수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홍명보 감독.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이 아니고요? 외국인 감독을 뽑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한국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너무나 많은 몸값을 불러내기 때문에 축구팀이 감당하지 못할 액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한 번쯤은 우리 축구 감독을 선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축구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국가대표팀 구상을 하면 정말 타클라스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월드 타클라스 선수들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모아놓고 다시 무슨 기술 가르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어떻게 이 팀을 하나로 잘 원팀으로 만들어내냐. 사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수들이 그 감독을 리스펙트하느냐 안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을 봤을 때 사실 홍명보 감독하게 되면 선수들뿐만 아니라 같은 감독들도 리스펙트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도훈 감독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또 그 밖에 많은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게 믿어주고 또 한 번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날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의 철학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 철학은 빠르고 용맹하게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2033년에는 피파랭킹 10이라고 합니다. 피파랭킹 10에 진입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외국인 유명한 감독 되게 좋고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축구의 스타일을 만들어야지만 세계에 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K가 붙잖아요. K풋볼, K축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는 결과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권도 얘기 좀 해보죠. 전 세계 1억 난민들의 꿈과 희망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6년이죠. 리우대회부터 난민 선수들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직접 꾸려서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있어요. 올해는 집행위원회가 36명의 선수를 발표했는데 육상 7명, 유도 6명, 태권도가 5명으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태권도가 사실은 우리를 보면 우린 너무나 흔하게 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꼬맹이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국기 태권도가 이런 난민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으로 가는 그리고 또 특히 난민 캠프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세계로 가는 그런 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수단 구성을 보게 되면 시리아와 아프간 난민이 각 1명이고요. 이란 난민이 3명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 이번에 대회에 유일하게 출전하는 선수가 1명 있는데 그것도 태권도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IOC에서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종원 총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세계 난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스포츠가 태권도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중에 한 선수 시리아 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R고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2011년에 시리아 내전으로 요르단 캠프로 넘어왔다고 해요. 요르단 캠프 안에서 생활하는 게 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넓은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데 이 선수가 14살의 운명까지 태권도를 접했고 태권도 박해제단이라는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해서 이번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선수의 입장에서 태권도는 한국의 그냥 무술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서 태권도 생각보다 저희 한국태권도협회는 지금 사실 이번에 메달을 좀 메달 수가 줄어들까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어차피 그런 걸 태권도를 보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박해의 태권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태권도 도장이 있고 또 태권도 감독 코치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그냥 단순히 격투기 무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정신 그리고 한국의 문화 예절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이를테면 사춘기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로단에 있는 아즈라 캠프 같은 경우도 사실 난민 캠프라 해서 교육의 기회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를 배우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말이 나오니까 차엿 경계 이런 게 나오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곳에서 꿈을 키운 선수가 당당히 올림픽 무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태권도가 조금은 나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500만 관중을 최단 기간에 넘긴 프로야고요. 새로운 기록들이 계속 더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번에 기아의 김도용 선수라고 했잖아요. 많은 기아 팬들이 너 때문에 야구 본다 했다는 그런 젊은 선수가 있는데 어제, 죄송합니다. 20홈런 20도로 기록을 세웠어요. 그것도 상대가 유현진입니다. 유현진 선수에게 20홈런을 쳐서 본인이 22개 도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홈런 20도로를 기록했습니다. 홈런 타자가 도르를 잘하는 건 이게 참... 네, 역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호타 준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선수가 되고 있는데 이 선수의 기록이 굉장히 짧아요. 역대 최연소 2위의 기록이고 또 73경기만 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우리가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호타 준족의 대명사를 30홈런 30도로라고 합니다. 이종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기도 한데 그 기록을 깨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NC의 손하섭 선수는 박용택 선수를 넘어서 2,500 안타로 프로야구에서는 이 선수보다 안타를 많이 친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별명이 악발이거든요. 왜 악발이니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선수가 원래 왼손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공을 치는 건 무난합니다. 그런데 수비를 오른손으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내야수로 하다가 외야수로 갔을 때 공을 많이 놓쳤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또 야구를 잘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선수 또 재미있는 이력이 2008년도에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손하섭이 본명이 아니라 부산고의 아주 유명주 손광민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개명을 하고 개명 이유가 야구를 잘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야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선수의 계속 그런 기록 행진을 기대해봅니다. 해외 전지훈련에서 술 마셔서 논란을 일으킨 여자 피겨 스케이팅 대표 선수들이요. 이게 좀 성적 가해까지 나오네요. 좀 짧게 전해주실래요? 네. 이탈리아에서 5월에 2주 정도의 전지훈련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성 선수들이 남성, 미성년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래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면 대표팀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주라든가 또 이성숙소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그런데 2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남자 미성년 선수도 충격이겠지만 특히 가장 크게 가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출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이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양희영 선수 PGA 우승 소식이 있는데 짧게 한 말씀만. 네. 메이저 대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우승을 해서 그런데 우리 선수들을 그동안 소식 못 전해드렸잖아요. 개막 후 16번째 경기 만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것으로 보여서 이번 올림픽에 양희영, 고진영, 김효주 선수 이렇게 3명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정격 기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정국이었습니다.